한솔홈데코가 지난 22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제5회 대한민국 바른채용컨퍼런스에 참여했습니다. 대한민국 바른채용컨퍼런스는 최신 채용트렌드와 베스트 사례를 공유하여 올바른 채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부문 채용담당자들이 참여하는 행사인데요. 올해는 채용전문면접관 441명이 2024년 채용트렌드 키워드 1위로 선정한 조직문화적합성을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 한솔홈데콘은 국내 베스트 사례로 조청돼 존중하고 소통하는 한솔의 일하는 방식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지난해 3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상인턴십 제도 한솔 드림버스 컴퍼니 운영 사례와 조직적합성 검증 효과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솔 그룹의 혁신적인 채용방식을 많은 사람에게 알릴 수 있었던 제5회 대한민국 바른채용 컨퍼런스 앞으로도 한솔은 우수한 인재를 발굴하고 함께 성장하고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